안녕하세요 5주차 돼가지고 오늘 경가 보고 밑절이라서 여기 밑에 붙이고 있었던 것도 이제 다 떼고 원장님도 뵙고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은 별 탈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뛰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팔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많이 편해져가지고 2주 정도 되니까 많이 살만해진 것 같아요 아직은 스포츠 브라를 차고 있어서 속옷을 좀 자유롭게 입지는 못하지만 옷에 제한적인 게 많이 풀렸어요 제가 봐도 가슴이 생기니까 되게 옷핏도 그렇고 많이 여성스러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나시 하나 입었는데 되게 뿌듯하고 진짜 자신감이 엄청 많아진 그런 느낌을 지금 혼자 되게 갖고 있어요 근데 2주 후에 와가지고 이제 경가 또 보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안녕